자 문제는 되게 간단하죠 순환소수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자연수로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좀 생소한 게 순환소수 자체가 분수로는 나타날 수 있어도 갑자기 생뚱맞게 어떤 1, 2, 3, 4 같은 자연수로 변한다는 게 느낌이 좀 안 오잖아요 이럴 때는 식을 좀 세워보면 아 이렇게 돼야겠구나라는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순환소수 0.45 OO에 A를 곱한 결과가 어떤 자연수로 나와야겠다 라고 선생님 말대로 식을 썼는데 느낌이 잘 안 오죠 왜 느낌이 안 오느냐 하면 제가 순환소수라서 그래요 저 상태로 어떻게 자연수를 여기 곱해서 만들어요? 선생님도 잘 못하겠거든요 이럴 때는요 무조건 순환소수는요 어떤 시간에 들어가 있다? 그럼 걔는 분수로 고쳐야지 해결책이 보입니다 어떤 방정식에 들어있던 그냥 계산식에 들어있던 이런 자연수로 만드는 식에 들어있던 간에 그냥 이대로는 안 돼요 그래서 분수로 고치라는 말이 없어도 분수로 고치고 시작해야 합니다 자 그럼 0.45 OO은 99분의 45 이렇게 고칠 수 있죠 그리고 났더니 약분도 좀 될 것 같아요 45가 9단에 있잖아요 9, 5, 45죠 그럼 9로 약분하면 11 여기는 5 이렇게 돼요 그럼 다시 쓰면 11분의 5에다가 A를 곱한 게 자연수라는 얘기예요 자 이러면 좀 느낌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자연수가 되고 싶은데 얘는 왜 자연수가 못되고 있는 거예요? 11이 있으니까 못되고 있는 거죠 얘만 있으면 딱 5라고 당당하게 자연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A가 해줄 역할은 이 11을 없애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11이면 돼요 그런데 11만 될까요? 12가 아니라 22여도 되고 33여도 되죠 11만 없애면 되잖아요 만약에 얘가 22라면 써볼까요? 약분하면 2죠 5, 2, 10 자연수 되잖아요 자연수가 안 되게 하는 문제점은 저 11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저 11을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11을 배수를 곱해줘서 약분해서 없애버리면 이 분수가 자연수가 되더라 이 분수가 뭔데? 이 분수 이 분수가 뭔데? 이 순환소수 결국에 이 순환소수를 갑자기 자연수로 만드는 팁은 11의 배수에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11의 배수가 뭐뭇의 배수 나오면 너무 많기 때문에 항상 잘라주는 조건이 있어요 여기는 두자리 자연수라는 조건으로 나와있네요 그럼 11의 배수 두자리 자연수 뭐뭐 있어요? 11, 22, 33, 44 뭐 다 안 써봐도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있죠? 그래서 몇 가지예요? 9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의 개수는 9개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어요 간단하죠? 어떻게만 하면요? 순환소수를 분수로만 고치고 나면 생각보다 술술 풀리더라 반드시 분수로 고치고 시작하자 수학의 답으로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다음 패수는 6개다 помSec고 시작됩니다 수 loose vomit